야, 이거 봐.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봐. 야, 이거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오, 말갈기. 오, 우리 길이 다 숱이 많아요, 숱이. 저기 털 깎아주는 게 더워서 그런가? 하얀 일기 때문에. 아, 이런 기회는. 여기 이게 비벼 줄 수 있어. 열어드리는 다이었을 때. 아, 이게 얼마나 하루하나 깎아줘요? 네, 어떻게 자르 elle. 어떻게 자르갔냐? 아주 잘撃는다. 하도 여름 될 때쯤 자르네. 잘 자른다, 잘 자른다. 길을 맞춰야 돼. 보내야 돼, 저런 애들. 이야, 머리 스타일 멋있다, 얘. 잘 자른다. 선배님, 저 원래 가수 하기 전에요. 저 미용사 되고 싶어 했어요, 디자이너. 그래? 그럼 네가 좀 깎아줘. 이제 동생 머리 제가 막 잘라주고 그랬었어요. 만논 났죠, 그래서. 저는 스타일리시하게 자를 거예요. 그냥 쓰곡쓰곡 안 자를 거예요. 모이콘 스타일도 하나 하고 말귤도 다운 폰으로 주고 싶다. 잡았다, 잡았다. 자, 샵에 들어오신다. 손님 오셨다. 손님 오셨다. 오케이. 형, 형 직접 해야겠다. 잘 자른다. 야, 이제 아무리 있다. 길을 맞춰야 돼. 잘 자른다, 잘 자른다, 잘 자른다. 이 층을 내줘야 된단 말이죠. 자, 앞머리 이제 조금 손질 갈게요. 손님, 이 정도 괜찮으시죠? 바가지 머리예요. 야, 이거 봐.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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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거울 보면 난리난다, 진짜. 머리는 저 모양으로 만들었냐. 이 씨, 짠. 야, 이거 봐. 여기는 앞머리 딱 한 마라 딱 가닥에 해 놓은 게 이 마라. 그거야. 한 가닥만요? 어, 이 라우나 대표적인 거. 스타일. 아, 숱이 라켓다. 와, 숱이 많네. 참, 나 이런 말. 숱이 너무 많아. 아저씨야. 아, 저. 손님, 강남 스타일로 갑시다. 강남 스타일로 갑시다. 강남 스타일로. 손님, 좀 자제 오셔야겠습니다. 쓰지 많아요, 쓰지. 네, 머리끼리 좀 안 좋아요, 또. 어우, 이야. 선배님, 너무 쇼카드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아니, 더 이상해. 아, 이거 안 돼. 선배님, 며칠 동안 그걸로 보지 마세요. 승룩 받을 수 있어요. 이 스타일, 이 스타일. 아, 거의, 거의. 네? 뭐, 놨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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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동이 스타일인데. 아따, 하일 쫓은다. 메리니카 또 여기, 여기. 털이, 망고다. 털이, 이렇게 와가. 털이, 이거. 이 맛도다, 맛도다. 오케이. 말을요? 응. 땡큐, 땡큐. 거의, 거의, 거의. 거의. 털이 났을 때. 오, 베이비. 이미 털. 나은 말이야. 이네스바이트. 오케이. 이네스바이트. 자, 내 말입니다, 여러분. 털이, 털이. 털이, 털이. 캐시. 캐시미어의 캐시. 이름, 이름 줘. 캐시미어의 미어. 정미어. 미어. 미어. 여기 캐시. 캐시 미어. 여기는 얼음, 얼음, 얼음. 내가 말찬네 마라츠고 있시대. 말찬네 마라츠고. 오케이, 오케이. 털어, 털어, 털어. 오케이, 털이. 지금 훈련 안 됐는데. 난 이제 뭐고떠여, 쳐. 뭐고떠여, 쳐. 자. 도 relief Cianket 그러니까 한 2년 후에 오면 해시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살 차리 사이에는 더 세게 와우 가 regards 에 né 다 관하실 ON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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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 two 갑시다 오 ? 발찍나? 발찍 야? 발찍к덕 발찍 선생님 오~~~ 정동원AL 아들 만들어버렸죠? 아들 만들어버렸죠? 이게 니 말이야? 예, 아까 저 연습했어요 잘 부탁해 아, 이게 선배님 말이에요? 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고! 고! 렛츠 고! 파이팅! 고! 고! 천하 기분이 어떠십니까? 띵다, 띵다, 띵다 미투, 미투 나도, 나도, 나도 오케이,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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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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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gegenüber 동훈아, 괜찮아? 네 real 형 아, 스탑! 아, 얘네는 말을 안 들어. 스탑, 스탑, 스탑. 멈추라고 해 주세요! 왜? 스탑, 스탑! 형은? 고객님, 발로 차요, 계속. 누가? 얘가 붙어가니까 뒤에서 계속 저를 발로 차려. 오케이,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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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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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훈아. 네. 이 몽골 초는 말이야. 말을 타고 달릴 줄 알았어? 호호! 어? 이게 진짜. 지구 탐구 생활이야.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앞끈이야, 앞끈. 아! 아, 이렇게. 나이트! 나이트! 프리머스! 네? 프리머스! 오케이. 오케이. 말들 보니까 그러는가 봐. 여기 자기 친구들 보니까. 어어, 반가워서. 아, 제대로다, 제대로다,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소리내지는구나. 이거야, 이거야. 하하하하하하. 제대로, 제대로. 와우! 픽, 픽! 물 숫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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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됐어, 됐어. 커피. 어, 뭐 이리다. 커피. 커피. 아, 커피. 아, 아하, 아 하하. 아, 아하하! 아, 아하. 어, 땀나이이 ca. 아하. 저거. 너 뭐예요? 나무? 너, 한번 봐도 되고. 헌. 흔, 흔. 흔, 흔. 야, 온다, 야, 온다. 흔. 마음에 쏙 들어, 마음에 쏙 들어. 저런 거는 아무것도 다 볼 수 없는 거예요. 디스카바리 된 것도 못 봐, 이런 거는. 영광스러운 거야, 그지? 그렇죠. 살아 있는 거잖아. 이 드넓은 초원에 우리밖에 없는 거니까 딱 평온해지는 느낌. 그래서 말을 타고 싶어요. 앞뒤가, 앞뒤가 전혀 안 맞다. 그 말이 총 몇 마리예요? 쏙 허리에 닦다. 우와. 그런데 이 징기스카한테 이 말을 타고 다녔나? 우와. 야, 징기스카이 타는 말이야. 우리가 그 말을. 이걸 타고 유럽을 정복한 거 아니야, 전 세계를. 이거 진짜 너하고 나하고 밖에는 딱 국내, 지금. 아, 예뻐. 탈랑, 탈랑, 탈랑. 트레이드마크. 이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도시로 가는데 왜 여기서, 여기서 이 말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계시는지. 아, 아, 아. 아, 아. 나에서 또 고야 소울 다 소슨 바이릴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의가이렇게 끊어지니까 날씨 그리고 풍토 여러가지 동물들 다 알아야 되니까 박사가 되야 된다 좋아, 이거 이거. 거의 거의 해. 이거 이거. 봤지? 학교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 여기서 말 타고 일하는 게 좋아요? 둘 다? 에이. 하나. 에이, 둘. 내가 맞췄어요. 어, 발진역. 어, 발진역. 그래도 왜 발진역한테 이 모든 걸 물려줍니까? 아들도 있는데 다른 아들도?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 같더라. 형이 내가 볼 때 별 관심이 없다고. 아들. 노래 좀 빠른 템포에 노래를 하라고. 원, 투, 쓰리, 포. 아름다운 아가씨. 목에 들은 게 무엇인가요? 캐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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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저 여자. 어깨에 걸린 건 뭔가요? 캐시미야. 그 노래라고요? 아니, 그 노래를 하라고. 캐시미야. 몽골의 염소톨. 캐시미야. 아니, 아니. 염소야. 캐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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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내 노래야. 아름다운 아가씨. 목에 들은 것이 무엇인가요? 캐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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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너나가씨. 목에 들은 것이 무엇인가요? 캐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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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아니야. 염소야. 캐시미야. 확인해 보려고. 캐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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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fully we all were willing to do it. 다했어. 아프지? 여기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저거 갈기 짜주러 가요. 갈기.